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호떡만두예요 이게 달콤 씨앗만두고, 사천식 배운 호떡만두고, 모짜렐라 호떡만두입니다 이렇게 4개씩 준비했고요 모짜렐라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요 뭐지? 이렇게 터져나온다고요? 너무 뜨거워요 진짜 맛있다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저도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곱창이 고춘하러 배운 호떡만두고, 이건 협찬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거 보여드리고싶은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치즈인거 같은데 굉장합니다 이거 너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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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다음은 달콤 씨앗 아니 우와 보이세요? 이건 뭐야? 진짜 정말 듬뿍 들어있어요 듬뿍 진짜 최고네요 진짜 최고네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아니 진짜 이런다니깐요 이게 안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안에서 이렇게 폭발해서 폭발해서 그냥 폭발합니다 안에 있는 이 달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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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질뽕 으음 추천 입고 이게 이제 사천식 와 이거 맛있다 모든 느끼함이랑 모든 달달함을 이 친구가 그냥 씹어 먹어요 와 진짜 죄송합니다 이 친구도 화가 났네요 이거 하나 드셨어요 그 다음에 먹으러 왔어요 다시 먹으면 한번 먹으면 배가 왔어요 진짜 맛있게 먹고 싶어요 별로 안 죽어서 먹을 때마다 제일 맛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전혀 안 싱거워요 이거 진짜 꼭 먹어봐요 꼭 느끼하진 않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이거는 이건 진짜 그냥 그냥 맛있어요 아 안돼 치즈 치즈 진짜 듬뿍 들어있어요 듬뿍 여기 이렇게 이거는 조심히 먹어야 돼요 이거는 조심히 먹어야 돼요 진짜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꿀단지야 꿀단지 저 이거 쿠팡에서 구입했어요 이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거 좀 더 좋았어요 진짜 맛있죠 제가 진짜 맛있었어요 맛은 매콤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역시 끝! 맛은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더 잘 먹어요 왜 이걸 잊어먹었을까? 진짜 왜 이걸 잊어먹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아해요 매운거 이 막 매콤한 기름 보이세요? 안에? 기름 가득한거 안에? 와 이거 매운 히힛 진짜 레알 너무оров up 이거 어떻게 바꿔야 이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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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오늘 먹은 음료수 아까 힌트를 드렸었죠 오늘 음료수는 신나는 음악같은 음료수죠 멜론소다 선캐스트 멜론소다 선캐스트 멜론소다 색이 진짜 이뻐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